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알리버프 궁전 입니다. 알리버프 궁전에 올라가면 이만강장을 한눈에 내려 볼 수 있는데요 옛날 왕이 여기서 폴로 경기를 관람했다고 합니다 전망 좋은 이곳을 뒤로 하고 꼭대기 층으로 올라가면 악기 모양의 천정이 있는 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쁘게 보이려고만 하는게 아니라 청명하고 또렷한 음질을 끼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왕이 여기서 연회를 즐기면서 음악 감상을 했다고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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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